고급 다단복제가 있습니다. 고급 다단복제는 여러분께서 고급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머리를 써서 써야만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하셔야 될 일은 Function Key 12를 눌러서 컬러창과 12를 눌러서 그라디언트 창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Microsoft Excel 등을 이용해서 각도를 계산해 두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 꼭지점이 6개다. 그렇다고 하면 6개라면 원이 360도이기 때문에 계산할 때 6,6,36이니까 60도를 생각해야 되고 12개일 때는 30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24개는 15도 그 다음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실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원형에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타원형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색상을 집어넣지 마시고요. 일단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일단 복사를 합니다. Ctrl-C에서 Ctrl-V 하면 복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자, 여기서는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잘 안되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두 개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이것을 병합을 합니다. 병합할 때는 방법을 아시겠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항목에 가서 경로병합 또는 분리해서 합집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는 두 개의 객체가 하나의 객체로 병합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색상을 넣을 때는 그라디언트를 가지고 넣는 겁니다. 그라디언트에서 여러분께서는 가장 쉬운 방사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되었죠? 이때 색상은 어떻게 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색상을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누르면 칼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칼라는 신규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또 이쪽 지점을 나타내니까 여기에서 색깔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흰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여기에서 또 색상을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여기에 색상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색상을 또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점도 그라디언트에서는 이렇게 움직여서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복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한 다음에 항목으로 갑니다. 항목에 가서 고급 다단복제를 클릭합니다. 지금부터 문제인데요. 일단은 상대적인 회전 비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좌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중앙에 놓고 하는 방법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반복 횟수가 있고 각도가 있고 가로 간격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해보신다면 가로 간격을 예를 들어 5를 한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클릭하면 이런 모양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기 때문에 항목에서 다단복제로 가서 제가 할 것은 이게 0인 상태에서 반복을 시키는 겁니다. 자 저는 11개를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30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처럼 만들어집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또 한번 저는 카피해 볼게요. 카피해서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색상을 저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색상을 다른 것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특별히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까와 똑같이 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제할 때 물론 여기다 놓고서 간단하게 그냥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복제를 해도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죠. 그럼 아까 30도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15도를 더 돌려주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전체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전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15도를 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가져다 전체 그룹을 만들어서 이것도 같이 그룹을 만들면 좋고요. 그리고 이걸 가져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급 다단복제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다양한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